네, 지금부터 컴퍼저라고 하는 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오늘날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그 행위는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. 레고입니다. 즉, 레고 블럭처럼 다른 사람이 만든 성취를 자신의 창의를 보태서 결합해서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. 또 그렇게 만들어진 완제품은 다시 부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또는 자신의 다른 완제품의 부품이 또 되는 것. 자, 그것이 저는 오늘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객체지향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그 경계가 모호한 그러한 로직들이 분명한 경계를 갖게 되고 다시 말해서 좋은 부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다른 소프트웨어의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편의성, 그런 것들을 갖게 된 것이죠.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했고 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,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를 부품으로 해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. 그 중심에 바로 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의 프로그래밍에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시 말해서 이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많은 중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블랙홀을 잘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성취에 자신의 창의를 보태서 무언가를 빠르게 빠르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부터 이 패키지 매니저 분야의 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컴퍼저을 살펴볼 건데 컴퍼저는 이 PHP라는 언어에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처음으로 쓸모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그런 패키지 매니저라고 할 수 있고 이 컴퍼저가 등장하면서 이 PHP를 이용한 개발의 패러다임이 개발의 어떤 방법론이 정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컴퍼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